한국국토정보공사 안데스,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 적도에서 땅 끝까지 남미 대륙을 관통하며 수억 년 생명의 이야기와 찬란한 문명의 전설을 담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간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오래전 그날처럼 여명이 밝아온다. 깊고 넓어 바다같은 호수. 이곳 티티카카를 모태로 여러 문명들이 나고 사라졌다. 그 시원을 찾아온 길. 먼 하늘을 바라보면 이곳에서 시작해 거의 남미 전체를 아울렀던 대제국이 떠오른다. 태양의 제국 인카. 태양의 아들 망코카팍이 하늘에서 이곳 티티카카로 내려와 인카를 세웠다 한다. 안데스는 인카의 땅입니다. 이곳 티티카카 호수 한가운데 있는 태양의 섬에서 시작된 인카는 대제국을 건산하며 안데스를 지배했습니다. 그 인카의 길을 따라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안데스를 탐험합니다. 이곳은 인카의 아들 망코카팍이 하늘에서 애마미 전체를 탐험합니다. 태양의 아들 망코카팍은 작가에 좋은 이루는 탐험입니다. 태양의 아들 망코카팍이 하늘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태양의 아들 망코카팍은 아이아인과 함께합니다. 아마도 잉카의 첫걸음은 묵묵히 호수를 가늠하는 것에서 시작됐을 것이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안데스 산맥의 중간 페루와 볼리비아 사이에 위치한 티티카카. 티티카카는 해발 3,800m에 이르는 고산 호수다. 남미에서 가장 큰 호수로 그 면적은 무려 8,300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제주도 면적의 4배가 넘는다. 티티카카란 이름은 원주민어로 퓨마의 돌이란 뜻이다. 호수의 모양이 잉카인들이 신성시했던 퓨마를 닮았다고 한다. 호수 곳곳은 온통 갈대가 많다. 호수 곳곳은 온통 갈대가 많다. 갈대 군락이다. 곧이어 펼쳐지는 창창한 수평선에 이곳이 호수라는 것을 잠시 망각할 즈음 저 멀리 작은 섬들이 나타난다. 갈대를 켜켜있어 만든 인공섬. 현재 약 70개 섬에 3,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고 한다. 사람이 살면서 차가 다니고 기차가 다니고 하는 그런 지역.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호수로서는 지구상에서 가방 높은 곳입니다. 너른 호수 위로 다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인다. 마치 산으로 막혀있는 호수가 아니라 이대로 저 먼 어딘가로 뻗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옛 인카인들은 티티카카의 이 힘찬 기운을 받아 드넓은 땅으로 달려나간 것은 아니었을까. 티티카카에서 기원해 대제국을 세웠던 인카인데 그들이 걸었던 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인카의 전설에 따르면 초대 황제 망코카팍은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 티티카카에서 북쪽을 향해 걸어 나갔다고 한다. 긴 여정의 끝에 도착한 곳은 바로 쿠스코. 망코카팍은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쿠스코를 수도로 삼았다. 쿠스코의 중심이 되는 아르마스 광장.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스페인풍의 건물들이 자리를 잡았지만 사실 이곳은 인카 제국의 중심 광장이기도 했다. 그들은 쿠스코가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곳에 대인카 제국의 시대를 열었던 황제 파차쿠텍이 있다. 그는 신화의 시대를 넘어 역사의 시대를 열었던 인카의 위대한 왕. 15세기 북으로는 에콰도르를 남으로는 칠레를 거둬들이면서 인카는 중앙집권 제국으로 성장했고 쿠스코는 대제국 인카의 수도로 번성했다. 쿠스코는 인카와 스페인의 문화가 혼재된 독특한 도시로 병모했다. 유럽에서 들어온 카톨릭은 인구의 80%가 믿는 종교가 되었지만 그 속에는 인카의 옛 토속 신앙이 스며들어 있다. 인카의 유산 위에 세워진 16세기 유럽풍의 도시. 산토 도민고 성당은 그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다. 인카의 태양의 신전이 있다. 원래 이곳은 코리칸차. 인카의 태양의 신전이 있던 곳이다. 태양을 숭배했던 나라답게 눈부신 황금이 벽을 휘감고 있던 곳. 그러나 침략자는 황금을 빼앗고 신전 위에 그들의 성당을 세웠다. 신전을 장식했던 곳은 황금만이 아니다. 색색으로 채색된 벽화는 신전의 화려함을 더했다. 남은 건 석 벽뿐이지만 인카의 시대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틈 하나 없이 맞물린 벽. 1950년 대지진에도 살아남은 것은 바로 이 인카의 석 벽이었다. 그 위에 세웠던 스페인의 성당은 완전히 무너졌다. 지진은 잊혀져 갔던 인카를 다시 주목하게 만들었다. 강한 지진에도 버텼던 석 벽의 비밀. 그것은 인카 특유의 건축술에 있었다. 50년대 대지진이라는 성당이 완전히 무너졌다. 석축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게 다 이런 비밀이. 암논순놈. 여기다. 여기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여기다 서로 쇠를. 쇠 둘러에서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쇠 같은 걸 쪼일을 시켜내는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뿌리 안 넣은 순놈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둘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마치죠. 그래야 여기 딱 서로가 둘러는 것 같은 거예요. 화려했던 황금은 사라졌지만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고 남았다. 다시 맞물린 두 개의 문화. 스페인과 인카. 가혹했던 식민시대의 유산마저 거둬 안으며 옛 인카의 시간은 현재를 산다. 옛 인카의 길을 걷는다. 땅이 너무 잠겼습니다. 흘러가는데. 쿠스코 도심 곳곳에는 인카 시대의 돌담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작게는 몇 센티미터에서 크게는 수미터 이르는 돌들이 공기 한 자락에 머물 틈도 없이 맞물려 있는 벽. 이미 그 자체로 예술품이다. 인칼. 태국 인칼 시대의 숙축기술의 진수. 치를 보러 갔습니다. 예술의 무침. 숙축기술의 무침. 진수. 대단합니다. 오오. 유산행. 아우. 이렇게. 번듯하게 하면 될 거. 이렇게. 끝이 가갈. 면을. 삼각꼭짓점. 이렇게 큰 바인데. 이렇게. 오우. 이만하잖아 이게. 선이 아름답고 이쁩니까. 이렇게. 이렇게 돈을. 쌀 수가 있겠냐고. 이거 보세요. 바로 이 돌이 여기 쌓여있는 석축의 최고의 진수, 최고 돌작품인 12각. 12각을 살린 겁니다. 12각, 돌 하나가 12각입니다. 자연석의 모양을 살려 괴어놓은 벽은 잉카인들의 놀라운 석재 기술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그 중에는 돌들이 서로 무늬를 이뤄 벽 위의 특별한 그림을 그려내는 곳도 있다. 이게요. 신기한 게. 보시면 이렇게. 표마는 신처럼 보이시잖아요. 표마는 머리입니다. 머리, 몸통이요. 여기가 몸통입니다. 여기가 다리요. 여기 앞다리. 이게 몸통이에요. 몸통. 이게 몸통이에요. 그리고 이게 꼬리. 여기가 몸통입니다. 그리고 꼬리. 이렇게. 꼬리도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리. 표마는 잉카인들이 신성시했던 동물. 땅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표마가 성벽 위에 그려진 것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흥미로운 사실은 잉카이스도, 구스코도 표마 모양이라는 것이다. 도시의 중심인 아르마스 광장은 표마의 심장. 그리고 그 머리에 해당하는 북쪽 언덕에 중요한 유적지가 있는데. 바로 삭사의 와만이다. 쿠스코를 방어하는 요새로 추정된다. 이 위치가. 쿠스코 도시 형태가. 이 퓨마. 퓨마 동물. 퓨마 모양하고 거의 똑같이. 도시가 구조가. 인카시대 때 거의. 도시가 건설됐거든요. 근데 이 위치가. 딱 퓨마의 머리. 머리 위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 당시 말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주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도시의 어떤 구조상으로도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요충자였던 것 같습니다. 삭사의 와만은 15세기 후반 파차쿠텍 왕이 건설을 시작하고. 그 후대인 투팍 유판키대에 완성되었다고 전한다. 건설 기간만 약 80년. 3만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각을 보고 있어요 각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거. 성벽 그냥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그냥 딱 칼날같이 다다다 끌어서. 이렇게 잘라서 병을 쌓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두리뭉질하게 하면서. 각을 다 살리고. 하여튼 굉장히. 굉장히. 자연친화적으로. 이. 주변 자연경부가. 자연친화적으로. 이 성벽을 쌓은 겁니다. 병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게. 아 진짜.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또. 그냥. 그냥 딱 깎아서 지나갔고. 저렇게 또 모양 올리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직각을 짤 것도. 대각선으로 싹 또. 변을 살리고. 이런 것도 뭐죠. 아. 얼마나 이. 엄청나 큰 돌과 돌이. 어우러져 있는데도. 전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딱딱한.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묵직한. 둔탁한. 그런 기분이 안 되잖아요. 그 치밀한 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거대한 돌의 규모다. 세 겹으로 두텁게 쌓인 성벽은. 100톤이 넘는 바위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그 높이는 무려 6미터. 최장 길이는 400미터에 이른다. 이게. 여기서 가장 큰 돌인데요. 5미터. 5미터에. 360톤짜리랍니다. 360톤짜리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돌들이 모두. 다른 지역에서. 이곳까지. 운반되어 왔다는 것이다. 어떻게 운반된 겁니다. 360톤짜리. 이. 하나의 통. 돌을. 5미터에 되는. 와. 이 돌이. 이 바위죠. 바위. 바위. 이 modifier. 문자가 없었던 인카 시대. 삭사이와만의 정확한 용도도 축조 기술도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다. 삭사이와만의 정상에 오르면 쿠스코 도심의 모습이 선명하게 펼쳐진다. 500여 년 전 저 아래 잉카이 땅을 두고 스페인과 인카 그 최후의 결전이 삭사이왕 안에서 벌어졌다. 비극적이게도 겹겹이 세웠던 철홍성 은 인카 최후의 보루가 되지 못했다. 인카의 저항운동은 처참하게 패했고 죽은 자들의 피는 흘러 바위를 붉게 물들였다. 살아남은 자들은 훗날을 기약하며 안데스의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태양의 후예들은 끝내 쿠스코로 되돌아오지 못했다. 쿠스코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인카의 옛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오래전부터 신성한 계곡이라 불려왔던 우르밤바 계곡. 능선 곳곳에는 이곳이 인카의 중요한 장소 중 하나였음을 증명하듯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다. 그리고 산 아래 우르밤바 강이 휘돌아 흐르는 곳에 인카의 후손들이 옛 모습을 지키며 살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소담한 마을 피사크.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시장은 그들의 생활을 엿보기 좋은 곳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십 가지의 감자들. 안데스가 원산지인 감자는 오래전부터 원주민들의 주식이었다. 고대 인카의 언어에는 감자를 묘사하는 말이 천여가지나 되었다고 한다. 어디 그뿐일까. 시장을 빽빽히 채운 면면은 그야말로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는 장터. 인근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까지 모여들어 피사크의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북적인다.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물품은 그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땅을 갈아 걷어들였을 농작물들. 농작물과 다른 물품을 직접 거래하는 물물교환은 아직도 이곳에서 흔한 상거래 방식이다. 그곳에서 안데스의 사람들과 뗄 수 없는 코카 잎을 만난다. 마약의 원료라는 오명이 있지만 이들에겐 고산에서의 힘든 삶을 달래온 오래된 약재일 뿐이다. 사실 외지인들에겐 시장 구경만큼이나 흥미로운 것이 원주민들의 화려한 의상을 보는 일이다. 굳이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좋을 천연의 빛. 그 중에서도 모자는 자기 마을의 색과 문양을 넣은 것으로 원주민들이 서로를 구분하는 표식이 된다. 장보기로 출출해질 때면 그저 소박하게 한 끼를 때운다. 앉는 곳이 바로 식당이 되는 장터. 식당은 허름해도 인심은 풍성하다. 하루 이틀 보는 사이도 아닐 단골 손님들. 그 틈에 끼어 잠시 목을 축이고 다시 길 위에 설 기운을 얻는다. 피사크에서 멀지 않은 곳. 눈처럼 하얗게 빛나는 염자는 인카의 계단식 밭처럼 산속에 층층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옛 인카의 선조들이 그러했듯 그의 후손들이 소금을 거둔다. 산속에 염전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곳이 예전에 바다였기 때문이다. 바다의 소금을 머금은 암염에 만여설이 녹아 흐르며 염천수를 우려낸다. 그것을 천천히 흘려보내 귀한 소금밭을 일군 것은 인카인들의 지혜. 살리나스 소금은 인카의 후예들에게도 여전히 소중한 자원이다. 기차는 우르밤바 강을 따라 인카 제국이 남긴 최고의 걸작을 향해 나아간다. 잃어버린 도시 혹은 비밀의 공중도시. 오래된 산의 아침. 구름이 산을 깨운다. 그새 구름을 벗어던진 봉우리가 눈앞에 와선다. 와이나픽추. 원주민어로 젊은 봉울이란 뜻이다. 와이나픽추 2680미터. 가파릅니다. 가파린데요. 먼저 와이나픽추를 향해 걸음을 옮긴다. 와이나픽추는 하루 중 오전에 두 차례 정해진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다. 산이 거칠고 기후변화가 심해 위험하기 때문이다. 가파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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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옛날에 이 절벽에다 이 도로 쌌다는 게 진짜 이게 산곡등이다 말입니다. 제가 가슴이 떨립니다. 와라는 소리밖에 안 납니다. 더 이상 어떻게 뭘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심장이 막 신나게 뜹니다. 심장이. 보세요. 이 깎아지는 수직의 절벽에 지금 이런 엄청난 큰 돌들을 말해요. 이 다물쌈 거 보세요. 절벽 끝에 잡는데 막 이 돌이 여기에서 채찬돌이 아니고 지금 전부터 다 갖고 온 돌인데요. 이거 어떻게 이런 절벽에다가 이 돌을 어떻게 여기까지 2,600m까지 이 절벽 길을 절벽에 갖고 올라왔으며 이 무거 큰 돌들을 그리고 다음번에 좀 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벽에다가. 이게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해물이 가능한 겁니까? 신들의 걸작품입니다. 가슴 졸이며 오를 수밖에 없는 가파른 산은 이곳을 처음 올랐던 인카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산에 길을 만들고 수직의 절벽에 재단을 쌓았던 사람들. 인카인들의 놀라운 석조 기술에 다시 한 번 감탄하게 되는 순간이다. 계속 이렇게. 또 나도 계속 오마이갓. 반드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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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꼭대기다. 와. 야. 야. 와. 진짜. 와. 아니. 이걸 어떻게 쌌죠? 이 석조는 어떻게 쌌냐고. 올라오면서도 아찔했던 길은 내려다보니 더 아찔하다. 구름에 쌓여 지워진 길은 그저 아득하다. 이런 사람이 인간이 저 밑에서 지구를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이 돌을. 구름에 실어다 날는 것 같습니다. 구름에 실어다가. 구름이 실어 날은 듯한 돌들은 구름 속에서 세월을 먹었다. 어느 순간 떠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저 조용한 침묵으로 대신한다. 2시간 이하의 산행 끝에 와이넛 픽츄 정상에 다다른다. 3시간 이하의 산행 끝에 와이넛 픽츄 정상에 따라가자. 저 아래 마추핏츄가 모습을 보인다. 깊은 산 구름에 가려 산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공중 도시. 와 여기서 보니까 완전 저쪽은 절벽인데 절벽 안데스 고산 속에 숨어있던 마추픽추를 발견한 사람은 미국의 고고학자 하이런 빙엄이었다 그 이후 수많은 이들이 잃어버린 도시의 이야기를 궁금해했다 그러나 발견 이후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추픽추는 여전히 미궁의 도시 마추픽추를 인가 제국에 제국을 들어가는 문이랍니다 맨게이트 돌 하나도 허투루 볼 수 없는 공간이 시작된다 인카 최고의 작품 마추픽추가 제 품을 연다 마추픽추는 해발 2430미터에 자리 잡은 고산도시 태양의 신전을 비롯한 주요 건축물만 200여 채 도시의 총면적은 5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 대부분의 인카 유적들이 스페인 침략자들에 의해 철저히 파괴된 것을 감안하면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보존된 마추픽추는 기적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신전은 다른 건물에 비해 면이 반듯하고 정교하다 신전은 다른 건물에 비해 면이 반듯하고 정교하다 5, 6, 7, 8, 9, 10, 11, 12, 13 마추픽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계단식 밭이다 가파른 경사면에서 더 많은 농작물을 거두기 위해서는 계단식 밭이 필요했을 것이다 인카인들은 감자나 옥수수, 코카입 등을 재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농경 중심의 사회답게 태양의 움직임과 방위를 측정하려던 장치들도 곳곳에 남아있다 해시계로 추정되는 이 석조물 위로 동지의 태양이 지나간다. 그 태양을 향해 이곳의 안녕을 빌었을 잉카인데. 그들의 염원은 건물의 반지하 낮은 공간에도 새겨져 있다. 자연석을 그대로 응용해 만든 콘돌의 날개는 금세 날아오를 듯 기운차다. 잉카인들은 콘돌을 하늘의 메신저로 여겼다. 사람이 죽으면 콘돌이 그 영혼을 실어 태양신에게 보내준다는 것.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아름다운 도시의 주인들은 사라져버렸다. 처음 이곳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떠나갔을까? 잉카 제국의 비밀을 간직한 채 마추픽추는 여전히 말이 없다. 페루의 수도 리마 리마의 중심에 자리한 대성당은 16세기 리마가 건설될 당시 지어진 페루 최초의 성당이다. 성당의 지하 깊은 곳 인카제국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잠들어 있다. 피사로의 시신이 찾으니까 공개방을 상당히 바닥으로 밑에서 여기서 발견됐댔다. 이 자리에서 프란시스코 피사로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그는 식민지의 새로운 수도로 리마를 건설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의 마지막 인연을 보냈다. 황금을 쫓아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왔던 피사로. 그러나 엘도라도를 꿈꾸었던 탐욕의 끝은 동지의 배신으로 인한 죽음이었다. 리마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황금박물관. 이곳에서 화려했던 잉카 제국의 면모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스페인이 반출해 간 양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장신구, 가면, 악기를 포함한 6천여 점이 넘는 유물들은 황금의 제국 잉카를 유추해내기에 충분하다. 그 당시 뇌를 이렇게 수술했다는 겁니다. 뇌수술을. 그 어느 문명보다 빛나는 황금의 나라였던 잉카. 망공의 벽을 다 황금으로. 벽면을 황금으로 이렇게. 그러나 인간의 탐욕 앞에 그것은 독. 제국을 멸망시킨 울감이었다. 인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에서 약 100킬로미터. 아프리마 강이 흐르는 안데스의 깊은 산 속에 황금의 도시가 있다. 인카의 최후 도시 빌카밤바라 여겨지는 곳. 그곳으로 향하는 길. 차가 다니지 않는 첩첩 산중이라 산행 짐이 꾸려진다. 산행의 초입은 외길이다. 산과 산 사이 깊은 계곡을 곁에 둔 아슬아슬한 길. 스페인에 쫓겨 도망치던 인카인들은 이 아득한 길을 걷고 걸어 산속으로 숨어들며 제국의 마지막 부흥을 꿈꾸었던 것일까. 근데 이곳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차량이 갈 수 없는 겁니다. 마치 붙이는 차량이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곳은 아직까지 차량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약 3박 4일간을 걸어서 보시다시피 저는 고대한 협곡을 끼고 구비구비구비 저 길을 따라서 쫙 끝에 저 설산. 설산 자락 저 밑에 쫓기 길어오른 인카 시대의 또 다른 새로운 신비한 유적지가 또 있습니다. 초케키라오는 황금의 요람이라는 뜻이다. 인카는 마지막 본거지에 그들의 황금을 숨겼다는데 초케키라오는 바로 그 최후의 도시 중 하나로 추정되는 곳이다. 산이 깊어지면서 계곡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고도 천 미터를 오르내리는 길은 아직도 멀었다. 그런데 계곡 앞에서 길이 가로막힌다. 앞서간 이들도 멈춰 대기 중이다. 홍수로 끊어진 다리 대신 임시 케이블카가 계곡으로 간다. 덕분에 잠깐 발품을 던다. 잠깐의 만남이었는데 생각이 많아진다. 무거워진 생각 탓일까. 걸음이 느려질지. 맑은 계곡을 만난다. 경쾌한 물소리가 텁텁한 머릿속을 씻어낸다. 이 안대산맥의 성스러운 기운을 다 받아가지고 기운을 받아서 흘러내려는 골짜기 물입니다. 다시 몇 개의 보물을 더 넘었을까. 작은 야영지를 만난다. 오늘은 이곳에서 쉬어갈 것이다. 산이 높아설까. 휘영청 떠오른 날이 그저 산의 턱을 괴고 있다. 습관처럼 노트를 꺼내든다. 오늘은 저 달빛도 같이 담아본다. 산보다 먼저 깨어 길에 오른다. 여기 구름사에 약간 보이는 것이 저 지점이 쫓겟기라오. 쫓겟기라오. 황금의 요람입니다. 이제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 높은 산 꼭대기에 저런 엄청난 인가시대 유적지가 있다니 대단합니다. 안개같은 구름을 헤치고 가는 길. 잠시 멈춰 산의 습기와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는다. 밤새 막 송통통 먹어보세요. 얼굴물리고 귀 물리고 아이고 걸음이 빨라진 것은 가벼워진 옷차림 때문만은 아니다. 저 숲 너머 서서히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오래된 도시의 흔적들. 이제 뭐가 돌입니다. 더 덥뿌리. 안 되려 보입니다. 이게 아직 1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더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개발이 아직 두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발구리. 유적지 안으로 들어선다. 유적지 안으로 들어선다. 마추픽츠와 닮은 듯 닮지 않은 듯 조금씩 제 모습을 내보이는 초케키라오. 초케키라오는 해발 3085m에 있는 인카 제국의 유적지다. 처음 세워진 것은 15세기 파차쿠텍 왕대로 추정된다. 짙은 숲에 감싸인 초케키라오의 총 면적은 약 18제곱킬로미터. 서울 여의도의 2배 크기다. 아직 전체의 3, 40%만 발굴된 수준이라 앞으로 쏟아져 나올 이야기들이 더 궁금한 곳이기도 하다. 유적은 높이에 따라 2개 지역으로 나뉘는데 각각 중앙의 광장을 중심으로 주요 건물들이 배치돼 있다. 시간을 더듬어 본다. 이곳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거칠게 다듬은 돌과 진흙으로 마감된 벽들은 세련된 맛은 없지만 중간중간 드러나 있는 돌쇠기와 기둥들은 그 나름의 독특한 양식을 보여준다. 벽과 벽 사이 혹은 벽면 전체에 나란한 이 돌 막대기들은 벽을 보강하거나 2층집을 세우는 데 사용됐을 것이라 여겨진다. 또 다른 건물에서는 벽을 오목하게 파서 만든 벽감들이 발견된다. 한 벽면에 서너 개씩 마련되어 있는 벽감들은 이 공간의 의미를 더 궁금하게 만든다. 아주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도시는 여전히 숨소리를 낮추고 있다. 그 골목골목 사이의 이야기는 겨우 몇 가지 흘러나왔을 뿐이다. 꼭대기에다가 이런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물 내에서 집을 짓고 밭을 만들고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곳은 바로 물입니다. 꼭대기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인 겁니다. 이 마을로. 이 마을 이쪽으로.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한 겁니다. 잘 발달된 수로는 잉카제국의 모든 유적지에서 발견된다. 철저한 관계 수로의 정비를 통해 척박한 땅에 대규모 농사를 짓고 그를 바탕으로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냈다. 수로를 따라 오르면 위쪽 광장이다. 그리고 그 뒤로 비밀스러운 새끼리 이어진다. 야마. 야마 있는 곳에서 내려가나갑니다. 이 밑에 야마 벽화가 있답니다. 야마 벽화. 유적지 뒤를 돌아 다시 산을 내려간다. 상대가 파악합니다. 그 길 끝에 나타나는 것은 잉카 특유의 계단식 밭. 자칫 지나치기 쉽지만 그 계단식 밭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있다. 흰색 라마가 새겨져 있다. 라마는 잉카인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비행기의 계단식 밭인 것과 관련해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가 있습니다. 유적지 뒤를 앞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식 밭에 비행기의 계단식이 조만간에 지원받고 있는지. 유명한 일주일이 흥미가 있습니다. 요청이 여름을 바탕으로 이끌고 있는지. 인카이의 다른 유적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장식이다. 그만큼 이곳은 인카인들에게 소중한 곳이었을까. 여기 올라가니까 다 보이네요. 한 명 다 보이네. 맞추시피추처럼 꼭대기 위에서 다 내려다보이듯이 바이아나피추처럼. 여기도 한 명 다 내려다보이네요. 안데스 협곡에 꽁꽁 숨은 초키키라우를 사람들은 인카 최후의 도시라 말하기도 한다. 최후의 항전지 혹은 인카의 마지막 황금이 묻힌 곳. 황금의 요람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이게 일찌 어딘가에 황금이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여기가 진짜 요새입니다. 철옹송 같은 요새입니다. 왜냐. 스페인 군대가 여기를 침공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멀리서부터 오는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오는 게. 그리고 이게 협곡이라는 경사가 대단합니다. 절벽 협곡입니다. 들어오는 게 딱 보이기 때문에 저 입구만 딱 막으면 어디로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인카인들이 지키려 했던 보물은 황금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보면 저 협곡의 대협곡의 저 강의 이름이 저기 아프리마. 아프리마 강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존 강의 상류로입니다. 아마존 강의 상류로입니다. 그 안데스 산맥의 저 성수로 설산에 눈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돼가지고 흘러서 내려가는 물입니다. 아마존 강의 원료. 거대한 안데스의 품에서 태어나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늘 소박했던 삶. 인카인들은 태양에 감사하며 척박한 땅을 성실히 일궈내던 태양의 후회들이었다. 인카 최후의 보물은 그런 삶. 태양이 풍요롭게 빛나던 그런 땅이 아니었을까. 소비에 태양 sigue yete고 홍 아니면겸 intentar BolivVER 인카 최후의 봉선을 비난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